고맙이가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 왜 초등학교 저학년에 산타한테 편지 쓰게 한다 아닙니까 편지를 씁니다 산타 할아버지 저는 엄마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고 싶어요 저는 동생을 너무 갖고 싶어요 거기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다음주 답전에 왔답니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아이 너 착한거 나도 다 알고있어 동생 선물해줄게 엄마를 보내